거제도 윤신의 김원주 가수의 2020년 신곡 거기까지만을 거제도 영박사가 홍보차원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눈빛으로 날 바라보지 말아요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지 말아요 당신에게 빠질까봐 미워도 했지만 이제 떠는 내 마음 흔들지 말아요 거기까지만 내 마음 거기까지만 더는 다가오지 말아요 거기까지만 내 마음 거기까지만 당신의 기억에서 나를 지워주세요 언젠가 다시 마주칠 때면 그냥 남인 듯 스쳐가세요 그런 눈빛으로 날 바라보지 말아요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지 말아요 당신에게 빠질까봐 미워도 했지만 이제 떠는 내 마음 흔들지 말아요 거기까지만 내 마음 거기까지만 더는 다가오지 말아요 거기까지만 내 마음 거기까지만 당신의 기억에서 나를 지워주세요 언젠가 다시 마주칠 때면 그냥 남인 듯 스쳐가세요 언젠가 다시 마주칠 때면 그냥 남인 듯 스쳐가세요 그저도 윤신에 김원주 가수의 2020년 신고 거기까지만 유친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